거 으쒸 깜비 쟤 뭐야 그치 최선 너무 불규칙한데? 터지는게 사람 헷갈리게 여기 있다고? 아 서반사 지금 너무 안좋다 아 뭔 짓거리야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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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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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존내 멋있다 개멋이긴 한데 무슨 스타워즈 보는 느낌이야 솔직히 룩달용이긴 한데 요 개 신낭 개 멋있는데 없스코에 손전등 달 수 있다고? 우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치 회생중 본격차 요거 떼고 아까에게는 요기가 다치고 오오오오오 와 och 이퀄스 districts 오오 아 내 눈 밖에있죠 점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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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호박 뭐야 저거 무슨 컨셉이여 저거 호박머리 뭔데 아니 호박머리 왜 가져왔어 이거 시 호박머리 왜 가져왔어 이거 시 지금 더 있는거 같거든요?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구만 까비 못잡았고 먹으면 화질 안좋아지 학부니스 올라가거든요? 오씨 깜짝이야 아 죽었고 야 근처에 발 앞에 죽었는데 저쪽 보고있거든요? 캠그가 저쪽 보고있거든요 지금 아까 아스발소리는 뭐지 그러면? 아까 아스발소리는 뭐지 그러면? 저쪽 보고있어요 저쪽 보고있어요 저쪽 보고있어요 애인가? 아 모르겠다 애매하다 건물안에있나? 아씨 뭐지? 어? 뭐야? 여기 내 근처에 또 있었나봐 오씨 개논랬네 뭐야 소리 난다 하아 오우 하아 우아 와 좀네아퍼 너머다 이거 차워하면 끝난다 tense 툭 아 판타죽 상태가 안전 vad 밖에서 때렸다 평범한~~ 가기 아 서버상태때문에 죽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